엎드려 절하세 주 예수 아션나 주 예수 아션나 주 예수 아션나 주 예수 아션나 주 예수 아 아 꼭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뭔가 이 홀리라이트를 불러서 볼까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는 가운데 이태비의 네 남자, 네 가수가 일비오락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회 분들에게 일비고 컨셉을 한번 참고해서 그걸 해보라고 너무 잘하는데 기대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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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최고는 4절 받는가고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내가ίας옥씨가 지명을 하면서 우리 드러버 언제나 오나 그랬는데 드러버가 오늘 찍으면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박수, 안녕! 뉴욕에서 연주한 물고 오느라고 좀 늦은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지금 딱 필요할 때 주로 오고 왔어요. 저런 이 크리스마스 기후를 통해서 오스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쪽 사짐창으로 부르면 좋은데 조금 아쉬워요. 남쪽 사짐창은 못하지만 합창으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절은요, 우리 합창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요일에 손 아무야, 손 아무야, 언제라 부른들 ش이리.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불은 내리 슬슬한 가을 날과 등돌아치는 날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리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불은 내리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불은 내리 슬슬한 가을 날과 등돌아치는 날도 소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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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불은 내리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불은 내리 슬슬한 가을 날과 등돌아치는 날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불은 내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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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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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